뒤에 계시는 분들도 즐거운 밤 되고 계신가요? 안 들립니다.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. 뒤에 계신 분 즐거우신가요? 저도 오늘 송도 맥주 페스티벌에 처음 보렀는데 정말 즐겁고 멋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이 분위기 이어서 더 신나는 곡 들려드릴게요. 프라이머리의 온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독립영상은 다운로드 그룹 내 오후 다른 노래부터 큰일 날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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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